이상은 씨 노래 잘 들었습니다. 근데 이상은 씨는 여행을 많이 다닌 편 아니에요, 보통. 사람들 가서 살기도 하고, 일본에서는 얼마나 생활을 했어요? 일본에서는 한 7년 정도 살았어요. 7년? 그러면 또 다른 나라에서 가장 오래 살, 우리나라 빼고. 그다음에 뉴욕에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살았었고요. 뉴욕은 어디서 살았어요? 뉴욕의 브루클린이요. 거기서 만든 곡도 있어요? 네, 거기서 음반도 한 3개 정도 만들었었고요. 거기에 갔는데도 동화가 쉽게 되지는 않고, 외부에 금방 흡수가 안 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. 그래서 그때 만들었던 노래가 언젠가는 같은 곡인데, 그게 뉴욕에서 만든 곡이에요. 아, 그래? 다시 만나고 싶다 보면. 그리고 뭔가 이제 무척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 써지더라고요. 그래서 참 뉴욕이 재밌는 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, 만약에 인도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인도에서 살았을 때보다도 더 인도 전통 의상을 많이 입고 다닌다든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보다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한국을 그리워해서 더욱더 그 민족성이 드러나는 느낌 같은 게 좀 들고요. 그때는 참 재밌었어요. 일본에서 내가 발표한 거, 그때는 상당히 몽환적인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가 듣게요. 이상훈 씨도 오타쿠 아니에요? 오타쿠예요. 어떤 면에서? 그러니까 뭘 하나 이렇게 빠지면 대충 보고 말지는 않고요. 좀 탐닉한다고 그래야 되나? 되게 깊이 빠져든다고 그래야 되나?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. 현실 감각이 좀 없어진다든가. 하지만 또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방송하고 그러면 음악에 또 이렇게 젖으면 또 다른 세계로 가고. 그게 음악 프로그램이라는 게 참 행복해요. 듣는 사람들도 물론 행복하고 지금이 라라라도 이제 음악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자정을 타고 가면은 식당에 가요. 아침 식사를 하러. 그런 게 한 8시 전후에서 이제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냥 뉴스가 팡팡 나와요. 야 그건 아침밥 먹으면서 그 쏟아지는 뉴스라는 게 진짜 밥맛을 돌게 하는 건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차라리 차분한 음악을 틀어주면 좋겠는데. 그렇죠. 이런 음악 프로그램은 그냥 심히 어디 별뜨고 달뜨는 동네로 다 쫓겨나가고. 맞아요. 하여간 이게 지금 상은 씨가 찍은 거라고요? 그냥 뭐 요즘 여자애들 다 디카 들고 다니면서 다 잘들 찍잖아요. 그래서 그냥. 글쎄요. 이것도 상은 씨가 찍은 거라던데. 아 근데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찍어요 요즘. 그래서 디카로 찍으면 다 나오는 거예요? 그렇죠. 여기는 어디예요? 이거는 이제 이것도 런던의 한 공원이에요. 그냥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저절로. 너무 예쁜 거예요. 되게 자연스럽게 공원 얼마나 행복할까.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. 그래요. 자 여기서 또 이상은 씨 노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